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금년 한 해는 짓띠생 가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박나는 해로 보겠습니다. 금전운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되는 해로 기쁘고 운 일들 즐겁게 되었습니다. 일들이 가득한 이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순풍에 돋단듯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풀릴 것으로 봅니다. 대체적인 운세를 지금 짓띠 운세를 보는 거는 어차피 이제 띠의 운세로만 보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올 금년에는 짓띠생들은 그래도 내가 맞먹고 뜻먹은 대로 어느 정도는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 금전운, 재물운이 더 올해는 짓띠생들한테는 더 활기찬 한 해가 되고 소득, 결실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짓띠생에서도 7월달이나 9월달생이신 분들은 올해 한 해는 조저없이 모든 일을 박차고 쉽게 말해서 과감히 모든 일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과감한 투자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자생 13세 어린이는 학업에 더욱더 열중하고 여러 사람한테 칭찬받는 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역시 경사일 수 있고 또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는 거 역시 또 그것도 기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건강운운은 좋은 편이지만 운동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 예체능 쪽으로 생각을 해서 어려서부터 진로를 선정해서 가시는 학생분들은 운동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월달에 생일이신 분들이 사고수가 좀 비치는 해라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병자생 25세는 특히 애정운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겠는데요. 병자생이신 분 중에서도 3월생, 5월생들은 올해 더 애정운이 더 활발한 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주저없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손잡으세요. 그러면 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 금년에는 쉽게 말해서 직장, 25세, 병자생 정도가 되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는 직장운도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취직에는 내가 가감없이 내가 뜻한 바대로 어디를 내가 뭐 면접을 본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취직이 아니라도 꼭 자격증, 라이센스를 딴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금년에는 그런 운도 좋고 건강 운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생 37살 쥐띠생은 올해는 금은 모아를 실은 수레가 가정에 가득히 오는 해가 돼요. 그래서 문서를 잡거나 재물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업의 기반을 토대로 단단히 다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37세 쥐띠생들은 이 조상의 운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조상의 가오르다가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어떤 일이든지 매진하면 자리가 잡히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생일인들 생일이신 분들은 올해는 과감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주저하고 이렇게. 뭐 잘 될까 안 될까 해도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뜻한바대로 전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생 49살 쥐띠생은 올해 조금 약간은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런 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는 반융 반기례 해라고 봐야 돼요. 한쪽으로는 좋은 운도 오고 한쪽으로는 안 좋은 일들이 겹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임자생이신 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게 낫지. 과다한 투자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이직을 하고자 한다든가 이러면 좀 곤란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좀 힘든 한 해를 자초할 수 있는 길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임자생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해를 그냥 슬기롭게 무난하게 넘기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치게 나는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 하다한 투자를 하겠다 머리를 굴려서 뭘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러다 보면. 내게 내가 빠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슬기롭지 못하죠. 손해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다시 자초에서 만들어 나는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니까 그런 거는 올해는 금물이고 임자생 쥐띠분들은 올해는 숙연한 마음으로다가. 금년 경자년을 슬기롭게 조용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부탁을 안 하고 볼 수 있습니다. 61세 금년 운세는 금전 재물은 있는 대로 뜻하지 않는 대로 행제 수가 있는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힘들었던 것도 풀리는 해가 되지만 돈도 어디서 뜻하지 않은 데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투자했던 뭐 재물이라든가 문서를 잡아놨던 거라든가 그런 게 꽁꽁꽁 묶였던 것도 풀어지는 한 해가 돼서. 쉽게 말하면 올해는 그런 것도 풀리고 뜻하지 않은 재물도 들어오는 한 해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는 금전 재물로는 오늘은 올해는 대기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 우는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61세의 경제생분들은 원행을 하지 마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가신다든가 이러시다 보면은 여행에 왔다 갔다 하는 왕복하는 그때 잘못하면. 내가 안 좋은 건강으로다가 해치는 그런 경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건강 문화에 재물은 금전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건강 문화에는 조금 빨간 적색 신호가 켜지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원행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쥐띠생이신 분 경자년 한 해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또 금년 해운년이 경자년이고 또 쥐띠생분들은 합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됐으니까. 그래도 올 금년, 올해는 재물은 금전은 다 좋다고 볼 수도 있고요. 건강은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잘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